차량이 여러분들 TRS4 구요. 지금 윈찌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갑니다. 윈찌를 이용하셔가지고 계속 움직입니다. 다했다. 그러면 딱 멈추시고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가라.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또 올라갑니다 차가. 올리는거에요 이렇게. 끌어올리세요. 끌어올리세요. 끌어올리고. 끌어올리고 다 올렸다. 그러면은 멈추. 스탑. 좀 더. 스탑. 이렇게 해서 끌어올렸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바스켓을 이용해서 끌어올렸어요. 이렇게 해서. 자 TRS4입니다. TRS4 출구할거구요. 킹쇼크에다가. 킹쇼크에다가. 어깨들을 메탈쇼크. 메탈 스티어링. 메탈 서버 세이버. 그 다음에 오리지널 윈찌. 진짜 윈찌에요. 가짜있지 아니고. 그 다음에 펜. 펜 달았구요. 그 다음에 스위치 달아가지고. 스위치가 두가지 역할이 있었어요. 스위치가. 하나는 펜하고. 스위치 끌 수 있구요. 지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끌려면 다 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삐비를 달구요. 삐비를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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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주전기에다가. 여러분 이제 악세사로. 액세사로 쭉 많이 했어요. 진짜 많이 하셨죠. 이거저거 많이 했습니다. 뭐. 그물도 하셨고. 자. 위에 서치까지 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수거되는 제품이구요. 그 과정은 유튜브 검색에다가. RC 라이프. 어. TRS4. TRS4라고 검색이 되겠습니다. 인찌 너무 이쁘네요. 자. 요것도 한번. 여러분들 RC생활하면서. 이런거까지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짜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erce, bio college, pro US으로 зр vessels professional follow me I kind of got the believe I. . beautiful.